루피의 인턴 일기 바야흐로 반년 전 루피의 남다른 면접설 들어볼까요? 그렇다면 루피씨 본인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과 또 절약정신이 투철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게 평소 불을 잘 끄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진짜 망했다 거기서 불을 잘 끈다는 게 뭐야 아이고 바보 루피야 죄송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아주 진실된 친구구먼 맘에 들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난 귀염둥이 막내 인턴으로 입사해 진정한 절약 담당이 되었다 잔방루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